지금 고사장이 승마 체험하러 왔습니다. 사실 뭐 애들 하는건데 애 혼자 태우기 그래서 같이 아들이랑 승마 체험하려고 왔습니다. 걸었을 때 제가 뭐 할 줄 아는 스포츠를 해봤자 승마 뭐 수영 뭐 이런것들 골프 오랜만에 이제 말 타 보는데 그냥 뭐 재미가 보다 타는 거죠 선수생활 할 때 그처럼 이렇게 무리하게는 안타고요. 애랑 같이 타니까 재밌게 뭐 가보겠습니다. 아 실력 나올지 모르겠네 알감돼 덱 た 덱 덱 덱 다음 주에 만나요. 그때 생각 조금 나는데 어차피 오늘 애들이랑 놀러오니까 네 고생합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 짜잔잔 하트레이싱 하러 왔습니다 주저로 말하면 카트죠 제주도 와가지고 체험 정말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 또 어렸을 때 스피드 좋아할 때 영암 서킷에 다니면서 에프원 경기도 하고 카키 많이 했었는데 제가 스피드 강의였거든요 람보르 지니 타고 정말 신나게 한 300km씩 달리게 했었습니다 뭐 그때 추억도 생각이 났네 오랜만에 영암 안 간지도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우리 아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려고 한 거니까 그냥 재밌게 체험 잘하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안전하게 하는 건 맞는데 속도가 이게 얼마 안 나니까 다리 쭉 뻗어 앞으로 그게 더 안전해 오케이 응 아빠 이제 어 어 뭐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